심쿵할 때마다 피부에 있는 여자보단 낫지 않아? 하긴, 우리 찐상이한테 마포구 코피빵료로 아주 유명했지 아마. 야, 이불한 TV! 거기 앉아! 야, 너 괜찮아? 응. 아, 이때가 내 코피 인생의 질풍노도 시기였다고나 할까? 여기. 고마워. 아, 코피고 뭐고 그 애만 보였으니까 그깟 코피쯤이야. 했는데 말이야. 이제. 버틸 순 없다고. 휑한 웃음으로. 너무 코피 터지게 자주 설레니까 불안해지더라. 안 돼.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. 고지 마. 가. 진미야. 난 연애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판이다. 그게 마지막 연애였나? 응? 너 지금 연애 중 아니었어? 그, 의점인가? 어? 이건 또 무슨 소리야? 너 연애해? 아니. 연애는 아니고 그냥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. 뭐래. 아, 근데 어? 우리들 중에서 네가 제일 연애하기는 낫지 않아? 너 장갑만 끼면 멀쩡하잖아. 너 장갑만 끼면 멀쩡하잖아.